요 워라업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미스터 247 칠린입니다 자 여러분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이면은 저는 아마 공항으로 가는 길이고 한동안은 영상 업로드가 없거나 아니면은 적게 업로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짐작을 하시겠지만 많은 영상에서 언급을 했죠 제가 곧 여름 휴가를 떠날 것이라고 원래 한국에서는 7월 말부터 8월 동안을 보통 많은 사람들이 여름 휴가를 다녀오곤 합니다 하지만 여름 휴가 때는 어떤 휴가에 관련된 비용들이 평소 대비 많이 비싸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여행을 꺼리시는 분들도 있고 개인적으로 비즈니스가 바쁜 사람들은 휴가를 그때 못 갑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사람들은 이렇게 9월 달에 여름 휴가를 떠나게 되는데요 제가 어딜 가느냐 여러분들 아시겠죠 방콕으로 떠납니다 벌써 네 번째 방문입니다 저한테는 항상 그립고 즐거운 일이 많이 생기는 곳이 바로 방콕이거든요 대략 한 일주일 정도 방콕에 머물 예정입니다 그래서 맛있는 것도 먹고 즐기고 사람들도 만나고 왠지 또 재밌는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 같은 기분이에요 그래서 잘 즐기고 오겠습니다 휴가를 가 있는 동안 영상 업로드가 될 수도 있고 안이 될 수도 있어요 왜 영상이 안 올라오는 것이냐 라고 또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구독 취소도 하지 말아 주세요 제가 휴가를 갔다 오면 또 다시 영상 업로드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휴가를 다녀와서 여러분들과 다시 또 만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eace out 고맙습니다